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3월 학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제 어느덧 되게 많이 이제 더워지고 기온차도 많이 났고 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이제 시험인 3월 학평이 다가왔습니다. 3월 학평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막연하실 것 같은데 아이 뭐 3월 학평이니까 6평하고 9평하고 11월 수능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3월 달에 첫째 주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계획을 세웠다면 이번에 이제 2주차 들어와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3주차 4주차 다가갈수록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것인지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오늘 컨텐츠는요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3월 목평 어떤 실전 전략을 가지고 어떤 컨텐츠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쯤 됐으면 이제 기출 문제 분석은 이제 끝났어야 됩니다. 방학 때 여러분들이 기출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아 이런 유형은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라고 하는 유형별 공략법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왔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올해가 첫 번째 간접 연계 EBS의 내용이 50% 정도 소재로 간접 연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찐 실력입니다. 찐 실력은 언제 발휘될까요? 난생 처음 봤던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와 내가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고 얼마만큼 전략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래서 노출되지 않은 지문에 여러분들을 한번 빠져들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지문을 만났을 때 정답을 잘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로 해석이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약간 고난도 사고를 요구하는 지문을 내가 정말 잘 해결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올해는 다루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6번은 학습과 관련된 태도인데요. 원래 공부는요. 오늘 공부 잘 됐잖아요. 내일 안 돼요. 그 다음 오늘 공부 안 됐잖아요. 내일 잘 돼요. 원래 공부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요.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할 때도요. 최저 체중을 찍은 날, 그 뒷날이 제일 무섭습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잘 되면 어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올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여러분들이 3월 학평을 보고 나서 받았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6평, 9평, 수능까지 어떤 식으로 이어가면 좋은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모의고사는 실전 훈련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라면 끓이기에 비유하는 건데요. 여러분한테 라면 끓이는 것을 실제로, 자 오세요. 라면을 끓여보세요. 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봉지 속에 있는 레시피를 보면서 물은 몇 도씩 끓어야 되고, 얼마만큼, 그리고 스프는 언제 넣고, 그리고 면발은 이렇게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곁들여 먹으면 맛있겠다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눈으로만 여러분이 봤다면 당연히 실전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끓여보세요. 라고 했을 때 허둥지둥하다가 끝날 거예요.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만의 루틴과 나만의 공식이 이미 채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잘 모르겠다. 유형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문제를 풀 때 일단은 시간에 쫓겨서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관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유형별로 정리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컨텐츠로 하셔야 될까요? 그걸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전과 똑같은 난이도.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는 실전은 작년 수능 기준입니다. 물론 3월 학평은 작년 수능보다는 수월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영어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3월달은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영어 난이도가 나중에 6월달, 9월달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만날 수능 난이도라면 지금부터 만나자고요. 그래서 실전과 똑같은 난이도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지문 자체가 좀 어려워요. 제가 제공해주는 컨텐츠는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가 정답과 오답이 명쾌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이거를 갖다가 무료 특강으로 해설 강의를 해줄 텐데요. 거기에서도 정답과 오답이 명확하게 지문에 제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문 분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풀고 채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설지에 나와 있는 해석을 그냥 대충 쓰고 덮어버려야지. 그건 오답노트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손으로 내 연필 잘 나오는구나. 내 펜이 정말 잘 쓰여지는구나. 이런 거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지문 분석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강의에서 다룰 거예요. 이 지문은 소재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쭉쭉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개도로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쉬운 말로 주제를 바꿔 쓰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해력이라고 아십니까? 글을 읽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요. 그런데 요새 이 문해력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결국은 텍스트를 보고 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선생님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모의고사 지문이라고 하셨으니까 18번부터 45번까지 모든 유형을 다 다루어주나요? 그럼요. 거기다가 듣기평가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듣기평가 1번부터 45번까지 풀 모의고사를 그리고 풀 해설지와 함께 실전과 똑같은 종이 그 자체의 디자인까지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시간 안에 풀어보시고 내가 얼마만큼 이해가 되고 얼마만큼 내가 몇 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모의 테스트를 해봤는데 받은 점수에서 10점을 더해야 실전 모의고사하고 실전 수능하고 거의 비슷해져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특히 데이파학이요. 미리 말씀드려요. 자,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를 내가 치고 나서 슬럼프가 오거나 보통은 4월달, 5월달쯤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흔들리게 됩니다. 그 슬럼프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친구예요. 슬럼프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에는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공부하고 있는데 좀 죽 젖어요. 그거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분명히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요. 슬럼프 이후에는 반드시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치고 올라가는 시기를 좀 짧게 하려면 푹 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어나고 자고 생활하는 루틴이 있죠. 크게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공부가 잘 된다고 공부 끝나고 나서 놀아야지 하는 순간 루틴이 깨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올라오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언제 슬럼프가 오느냐 공부가 가장 잘 된 날, 뒷날 그 다음에 슬럼프의 징조는 뭐냐 공부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는 머릿속에 다른 것들이 막 들어와요. 공부 말고 딴 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슬럼프 징조입니다. 극복은요. 인정하셔야 돼요. 슬럼프다. 그리고 나서 빨리 이겨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썼던 꿀팁은 뭐냐면 저는 산수 문제 풀었습니다. 여러분 연산 문제라고 하죠. 1닭1은 2 그 다음에 3 곱하기 4는 12 이렇게 빨리 빨리 풀 수 있는 연산 문제를 한 15분 정도 풀다 보면 동그라미, 채점이 막 엄청나게 잘 되죠. 역시 내가 이마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쉬운 문제지만 그러면 다시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집중에는 이 연산만큼 좋은 훈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준비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공해주는 컨텐츠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풀어보고 그리고 반드시 무료 강의로 진행되는 해설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풀 모의고사로 모든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가가면 좋고 이 아이는 어떤 의도로 오답을 만들었는지까지 완벽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출제 의도가 되었는지를 선생님이 짚어줄 테니까 꼭 이 3월 학평 찍기 특강을 반드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서 6월, 9월, 11월 수능까지 우리가 팍 1등급으로 직진하는 그런 우리가 꽃길을 함께 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이었습니다. See you later!